네, 수고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판회의 단골정리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배우들 진짜 멋있었죠? 네. 진짜 저도 너무 항상 배우들한테 감사하고 또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또 도움을 보내주시고요. 오늘 나눔 주말 행복하시다고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사드리겠습니다. 최민식입니다. 저희 어떤 분이 아이패드에서 우리 집 강아지보다 귀여운 책임이 있습니다. 네, 입혀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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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제가 여사 기록한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어요? 네. 네. 이 자리에 이도연씨. 네. 동기들 역할. 이도연씨가 지금 군복무 중이에요. 같이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군대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희들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이도연씨를 위해서 한 번 군사가 잘하라고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성원에 정말 저희들 희망합니다. 네. 앞으로 한국 영화 더욱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고은입니다. 네, 이렇게 소음을 주로 할 시간에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개봉하고 무대인사가 첫 주차인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극장을 가득 메워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힘을 받고 가는 것 같습니다. 좋게 보셨다면 입소문도 널리널리 많이 퍼뜨려주세요. 그 줌2가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영화의 힘이 지금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줄 때인 것 같습니다. 꼭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용을 낭비한 김대철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저희가 마지막 촬영을 한 시기였거든요. 제가 딱 1년만에 이렇게 관객분들 꽉 차있는 관객분들 만나니까 진짜 감회가 너무 새롭고 그때 선배님이 진짜 섭취를 하시고 추운 날씨에 저는 목 돌리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찍었는데 거의 드려, 거의 드려, 거의 드려. 목을 돌리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제가 장남도 출신 있을 수 있게 지금 너무 큰 소원 주셔서 모든 말을 모르겠고 너무 좋은 경험을 저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지금 200만 향해 가고 있는데 500만, 1000만 갈 수 있게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예진입니다. 네, 맞아요. 제가 작년 이맘들 찍을 때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까 그런 건 모르고 찍자는 아닌데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찍는데요. 네, 아무튼 어제 오늘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보러 와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아, 가야겠다. 뭐, 그래서 되게 고마운 느낌이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으면은 뭐, 주인 분들한테 물어보면 주인 분이 물어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되게 힘이 되고요. 나 별이었다면 자발 잡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3시 반 나가시면 이제 이제 술 좀 한 사람씩 지참한 사람씩 온 술만씩 딱 좋은 날이더라고요. 네, 네. 저희 영화도 얘기 말씀 많이 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감사한 다음에 선물을 하나씩 준비했는데요. 영화 보시고 재미있으셨던 만큼 표현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대원들에게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вор영 여기도 사인하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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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사인하는 마이크